오늘은 프랑스 파리 미슐랭 일별 라그 가운드 캐스케드 후기입니다. 숲 한가운데 있다는 점과 역사가 깊은 식당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특징을 가진 식당답게 프랑스 미식에서 정통 쪽에 가까운 요리를 추구하는 식당입니다. 이 식당은 파리 서쪽 끝 산림공원인 블론유숲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우버비를 아껴서 와인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마시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대중교통으로 가는 것도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뻑뜻 마이오 지하철역에서 244번 버스를 타면 식당 바로 앞에 있는 정류장에 내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오랜만에 큰 지출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혹시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복권을 사봤습니다. 그리고 전날 퇴근을 새벽에 하느라 살짝 잠이 덜 깨 있었는데 입맛이 잠들어 있는 상태로 비싼 음식을 먹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커피도 한 잔 마셔줬어요. 날씨가 엄청 좋았어요. 반대편 출구로 나와서 처음엔 더황스럽긴 했는데 아무튼 덕분에 커피도 마시고 복권도 사고 날씨도 잠깐이나마 즐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길을 건너면서 개선문까지 보니까 아 휴일에 좋은 거 먹으러 가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더라구요. 버스 정류장이 종착점이라서 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바로 앉으면 돼요. 그리고 파리버스는 시간이 정말 안 맞는데 여기는 출발점이니까 버스 시간이 틀릴 일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버스는 앉은 지 6분 뒤에 출발했고 가는 길에 초록초록 블론 유습을 보면서 햇살을 받으니까 곧 먹을 점심 식사가 더 기대되더라구요. 가는 버스 안은 사람이 없고 매우 쾌적합니다. 출발점이기도 하고 가는 코스가 실내가 아니라 숲속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북유럽 버스에 탄 느낌이더라구요. 가는 길에는 쾌당 다클리마타스용이라고 유료공원도 있고 루이비통 재단이라는 현대미술관도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식사시간 앞이나 뒤에 일정으로 추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어느새 롱샹 굿플래닛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거대한 공원 아니라서 그런지 자연 감상할 거리가 참 많아요. 식당 바로 앞 연못에 오리랑 백조가 귀엽게 있길래 찍어봤구요. 이게 라그랑드 카스카드 식당 정면 모습입니다. 제가 카메라로 잘 못 담아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정말 예뻐요. 이때는 몰라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왼쪽으로 들어가면 해밀 것 없이 바로 입구가 나옵니다. 여기가 여름에는 야외 식당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쪽에 테이블을 쫙 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들어간 거고 식당 입구는 여기에 있으니 편한 동선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갔는데 직원분이 정중하면서도 텐션이 높은 것이 기분이 바로 좋게 해주더라구요. 외부도 예뻤지만 듣던 대로 내부도 엄청나게 우아해요. 이곳은 1857년에 나폴레옹 3세의 사냥심터로 사용되던 곳을 1900년에 세계박람회를 위해 식당으로 중축한 건물이라 아름답고 웅장하기로 유명해요. 예쁜 인테리어 사이로 걸어가니까 1900년 프랑스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좋더라구요. 테이블 기본 세팅은 고풍스러우면서도 귀여운 맛이 있어요. 익기 위해 아보카도 같은 것을 심어놓은 것도 있더라구요. 작은 소지품을 놓으라고 이렇게 미니 의자 같은 것도 줬어요. 별것 아닌 것을 위한 가구까지 마련한 것이 멋져서 찍어봤어요. 식당 홈페이지에서는 단품 메뉴를 못 찾았었는데 와보니까 단품 메뉴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품 가격이 비싸서 두 명이서 여러가지를 맛보기에는 코스가 좋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5코스짜리를 시켰어요. 오랜만에 하는 고급 외식이라 들떠가지고 7코스 메뉴를 시킬 뻔했는데 다행히도 잘 참아서 잔고를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었어요. 메뉴를 고르는 동안 샴페인 마실 거냐고 물어보는데 어차피 돈 쓰자고 온 거 기분 좋게 마시자고 로제로 한 잔씩 시켰습니다. 이때 보통 가격은 모르고 시키는 거에요. 사실 시키기 전에 물어볼 수야 있겠지만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라 모양새가 빠질까봐 쿨한 척 그냥 시켰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니 한 잔에 23유로였어요. 샴페인은 자카르 모자이크 로제였구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와인리스트를 보는 중에 아무즈부쉬가 나왔습니다. 왼쪽에는 단호박죽 같은 거 위에 카레 맛이 나는 폼을 올린 거고 오른쪽엔 헤비크림에 연어 양파 애호박을 섞은 미니타르트에요. 단호박죽을 마셨다가 내려놓을 때마다 밑에 접착제용으로 붙여놓은 글루코즈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먹다보니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으로 퍼먹으라는 의도인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또 이 좁은 컵에 숟가락을 쓰려니까 여우집에 초대받은 두루미가 생각하기도 했어요. 미니타르트는 크림과 연어맛이 나는 아는 맛이긴 한데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서 흠잡을 것이 없었어요. 이곳이 맛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식당은 아니라서 우와 이런 조합이? 하고 논란은 재미는 없겠지만 그 대신에 대충 예상이 가는 맛이더라도 그 맛을 완벽하게 내줄 수 있겠다는 기대가 들기 시작하더라구요. 아뮤즈부슈를 먹고 나면 빵바구니를 보여주면서 메밀빵, 브리오슈, 푸카치아 중에 고르라고 합니다. 맛은 프랑스 평균 맛 정도인데 이렇게 양복 입은 사람이 은직기로 빵을 주면 괜시리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때 같이 주는 버터에는 식당의 약자인 GC가 새겨져 있는 게 귀엽죠. 가연버터라서 짠 게 맞긴 한데 살짝 덜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와인 리스트는 이 타이밍에 좋는데 와인을 잘 알진 못하지만 메이저 지역인 브루고뉴 와인의 가격대가 다양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도 돈 쓰자 하는 마음으로 온 곳이니까 적당히 비싼 와인을 시키려고 했는데 같이 간 일행이 현명함을 발휘해서 여기서는 85유로짜리 사부하 와인으로 시키기로 했고 브루고뉴 화이트는 백화점에서 사서 저녁에 마시기로 했어요. 첫 요리로는 게살 뭉치랑 차가운 콜리플라워 퓨레가 나왔어요.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맛은 아닌데 기본기가 탄탄한 느낌으로 굉장히 맛있어요. 게맛도 잘 살아있고 간도 잘 맞췄고 콜리플라워와 게살의 조합도 좋았어요. 입맛도 잘 녹아주고 덕분에 다음 요리도 잘 먹게 된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는 튜어버라고 광어랑 비슷한데 쌀이 굉장히 쫀득한 생선이 있어요. 그 생선이 나왔어요. 코코드 팡뿌리라는 부드러운 콩에 올리브 생토마토가 살짝 겨드려져 있고 샴페인 소스를 부어줘요. 그리고 갈아서 뿌린 어라니 소금 역할을 살짝 해주고 있어요. 생선 굽기가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살짝 더 구워지긴 했지만 튜어버는 좀 많이 익혀도 부드럽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곁들인 채소들이 본연의 맛도 잘 살아있고 간도 완벽해서 아 제대로 된 프랑스 주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쪽파 특유의 매운맛과 향이 정말 잘 살아있어서 의외의 MVP처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생선 다음에는 보통 고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고기 대신에 이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인 트러플 푸아그라 마카로니가 나왔어요. 이 요리는 1997년에 노미코스라는 셰프가 이 식당 셰프로 있을 때 탄생시킨 요리인데 지금 그분이 계시는 노미코스라는 식당에서는 이 요리가 더 싸요. 그래도 여기서 먹으면 이 요리의 출생지에서 먹는 맛도 있고 멋진 자리에서 뷰도 감상하면서 역사적인 건물에 관리비도 내주는 꼴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퍼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는데 아마도 퍼먹으면 이 맛이 아니긴 하겠죠. 이 빨대 파스타 세 줄기를 칼로 정성스럽게 썰어먹는 게 확실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빨대 안에는 푸아그라 트러플 말고도 샐러리약이 굽게 썰려서 채워져 있는데 식감으로써는 샐러리약도 그냥 갈아서 퓨레로 넣어버렸으면 식감이 좀 덜 거슬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송아지 소스는 감칠맛이 농축돼서 짭조름하긴 한데 사실 이 소스는 원래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주는 거죠. 맛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날 먹은 코스의 하이라이트 역할은 톡톡히 해줬어요. 비싸지만 않으면 자주 먹고 싶네요. 그 다음으로 치즈 차례였는데 그나마 이 식당의 불만 요소였어요. 이 가격에 이 치즈 코스는 좀 곤란하더라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치즈 트레이를 끌고 와서 보여주고 먹고 싶은 치즈를 고르게 해서 조금씩 잘라주는 퍼포먼스나 아니면 서로 다른 치즈 먹가지로 구성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생렉트를 치즈 한 덩이만 올려주면 손님들 불만이 생길 수 있겠다 싶었어요. 옆에 있는 거는 생양송이를 식초에 버무린 것인데 맛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전통대로 과일 컴포트를 놔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날 그리고 제 생일 2주 후였기 때문에 예약할 때 생일이라고 메모를 남겨놨었는데 디저트가 나올 때 이렇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초를 올려서 줬어요. 이런 서비스는 사실 이 정도급의 식당이면 꽤나 당연하게 해주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역시 고맙고 감동적인 서비스였습니다. 디저트로는 산딸기와 크림 그리고 오팔린이라고 해서 얇게 뽑은 사탕 같은 것에 허브를 뿌린 것이 나왔는데 역시나 직관적으로 맛있고 흠잡을 데 없었어요. 마지막으로는 꼬마 디저트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커피 판매용의 역할도 큰 것 같아요. 이걸 주면서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와인 측기도 올라와 있겠다 그냥 덥석 물어버렸어요. 커피는 에스프레소 한 잔당 8.5일 이 미니아디즈 그러니까 꼬마 디저트는 하나는 베르가모트 하나는 다시한번 산딸기였는데 베르가모트는 가분수로 크림이 더 커가지고 집어먹으면 손에 묻는 단점이 있었어요. 식기를 따로 주지 않았으니까 손으로 집어먹으라는 의도가 맞을텐데 손에 묻게 만들었다는 것은 디테일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번에도 흠잡을 데 없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이 단품 메뉴판을 보면 디저트 메뉴 가격이 다 똑같은데 이렇게 미니 디저트로 산딸기가 나올거면 메인 디저트는 먹고 싶은 다른 디저트로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1인당 270유로짜리 식사를 마치고 쿨한척 카드 개선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기념품으로 하라고 영수증을 되게 예쁘게 프린트해서 줘요. 프랑스는 미국같은 팁문화는 없지만 고급식당의 경우엔 기분에 따라서 알아서 팁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팁을 안준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음식이 흠잡을 데 없이 맛있긴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음식만 놓고 보면 가격이 많이 비싸긴 합니다.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음식을 선보이는 것이 없다는 점을 단점으로 보는 미식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역사와 점통이 숨쉬는 자리에서 우아한 경치 그리고 실내장식과 함께 양복 입은 사람들의 서비스를 받으며 음식기로 식사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예 말이 안 되는 가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다 맞고 나서 그리고 특히 점심 식사를 한 경우에는 바로 옆습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에 딱 좋아요. 이때 큰돈을 쓰고 나서 바닥을 보면 거닐다보면 밤이 많이 굴러다니는데요. 이 공짜 밤들을 보고 오늘 저녁은 이걸로 좀 떼어볼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큰일 납니다. 이 밤은 마로니에 공원할 때 그 마로니에 나무에서 나는 밤인데 독성이 있다고 해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